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다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은 채권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채자가 맞죠? 아채자고 아하고 어가 항상 헷갈려가지고 채권 채권 왜 채권을 왜 저거 했냐면 우리가 재테크나 자본주의에서는 기본 자산이 부동산 채권 주식 부동산 채권 이게 3대축이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파생적으로 나가는 지식재산권이나 여러가지 영어권 이게 있는데 이런건 거의 주식 쪽이 이쪽으로 해서 편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들 상식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데서는 부동산 채권 주식이 이게 3대축입니다 그러면 채권 왜 채권에 대해서 알아야 했냐면 채권이 모든 자산의 기준이 되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기준이 되고 이게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에 이게 책이나 이런게 나오는게 아니라 제가 좀 약간 그 개념을 새로 정립을 좀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강의하는 것은 기준에 있던 강의와도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이단적인 성향에 그런게 많을거예요 왜 그런게 많으냐면 어 기본적으로 좀 책으로나 교과서도 나오는 내용들은 어느정도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뭐라고 할까 약간 홍복성하고 약간 좀 이게 포장성 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많이 틀려요 약간 민낯이라고 해야 되나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하는지 그거는 차차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그겁니다 가미를 들으냐 저는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 관련 뭐 이런 대로 여기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철저하게 제가 현장에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내 지인들에게 들은 내용 그리고 여러가지 서적들을 바탕으로 아니면 다큐멘터리 저는 특히 이런 모든 자료를 저거 할 때 일단 우리가 알고는 교과서적인 책자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배제를 해요 왜냐면 현실성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 현실성으로 많이 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서점에 가서 부와 경제, 경영,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누구 못지않게 많이 읽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자료로도 많이 제가 그거를 분석을 많이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이제 실질적 있었던 사람한테 주변에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이게 좀 교과서적으로 포장된 내용이 대부분의 책자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책자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완전히 이게 좀 많이 비껴나가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시면 그걸 갖다가 스펀지처럼 흡수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으면 그냥 배제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던 방법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자본지사 살아가는데 어떤 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게 아마 많이 틀려질 거예요 저도 이 개념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참고적으로 지금도 시행착오를 저는 겪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겪었던 그때 상태와 지금의 상태와 앞으로 10년 후에 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조차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완벽한 달달달 외운 공식화 된 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그냥 흡수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시고 아유 저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방법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철저한 판단에 그거는 맡겨져 있으니까요 채권 주식 부동산 채권 여기서 더 나아가면 보험 보험 자산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 여러 가지 영업권 기타 등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채권을 먼저 제가 얘기하는 게 채권이 모든 자산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채권이 역사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재택수단으로서 역사가 오래된 게 채권이에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옛날부터 우리는 농업 농업사에서부터 땅이었다고 땅이 있어야 우리는 먹고살고 이게 땅이 돈이었다 부였다고 부동산 이상이 첫 번째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채권이라는 거는 농업 기반 이전에 선사시대 원시시절부터 부터 있던 저기 시스템입니다 뭔 개소리냐고 채권이 얼마나 이게 첨단화된 이게 뭐냐 채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한번 저기 가로잡고 한번 이거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요 요즘 뭐 금리가 은행에다 1%도 안 나오거나 1% 저기 많이 주면 1.2% 3년 약점은 제1금융권에서 3년 약점이면 요즘 1.4% 준다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준다고 해요 그런다고 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저기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약 1.2%의 저기 이자가 나와요 연 연금리가 그럼 매달 0.1%의 이자가 나와요 정확히 따지 않으면 1.2%가 12달을 딱 저기 나누면 한 달에 0.1%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달에 내가 빌려준 돈에 만 분의 1이 천분의 1인가 0.1%가 0.1%가 아 천분의 1이군요 천분의 1이 매달 이자로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린가 모든 저기 채권에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입니다 이 부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채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할 사람이 채무자 이거부터 정확히 따져야 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 채권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빌려준 입장이야 채권 부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무슨 저기 증서를 갖고 있어 채권자 채권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하니까 자 채권자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채 부채 이제 부채 할 때 부예요 부채가 빚이란 뜻인 건데 다 아시죠 자 이 개념을 먼저 잡고 시작해야 돼요 채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채권자 하면 채권이면 뭐 어디 저기 금융상품 뭐 어디다가 회사채 공채 무슨채 무슨채 뭐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복잡하게 하는데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 빚이 뭐예요 예 부채 부채예요 그 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부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이제 이게 아들자자 아들자자 자 사람이에요 남자만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채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어요 왜 내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어요 책권자 자 이걸 먼저 잡고 가셔야 돼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가야 돼요 빚을 빌려준 돈을 빌려준 사람 책권자 자 똑같은 부채예요 근데 그 부채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 원금상황과 이자를 따박따박 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 의무를 갖고 있다 해서 채무자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채권자와 채무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사람들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헷갈리는 사람들 내가 채권자인지 내가 채무자인지도 몰라 내가 빚을 져가지고 나중에 원금상황과 이자를 돈을 갚고 이자를 따박따박 매달마다 내할 사람이면 내가 부채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그렇죠? 채권은 내가 나중에 원금상황도 받고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내가 권한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빚을 누군가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그걸 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이라는게 활성화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자 그럼 옛날 농업사회 이전에 원시사회에 지금 내가 지금 굶고 있는데 당장 먹을게 없어 뭐 이게 죽을 순 없잖아 굶어서 그러면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옆집에 있는 사람은 사냥을 잘해 사냥을 잘해가지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사냥을 잘하고 옆집에 사는 아줌마는 산에 와가지고 살당깨끝나 과일이나 도토리 같은거를 채집을 잘해 나무를 잘 올라타고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부유하겠죠 옆집은 근데 우리집에는 저기 우리집에는 사냥도 못하고 아무것도 채집하는 능력도 없어 근데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 원시시대 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리게 돼요 다만 그게 돈이 아니라 고기일 수도 있고 사냥감일 수도 있고 이런 채집물 산딸기나 도토리 같은 옛날에 도토리를 먹고 왔어요 도토리 같은 이런 도토리가 탄수화물 아니 탄수화물 거의 지금의 곡식의 영양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토리 같은걸 예전에 우리집에 그걸 빌려 그럼 나중에 그냥 빌려주나? 아니죠 나중에 도토리를 만약 10개를 빌려줬으면 나중에 10개 저기 갚을 때 1개를 더 얹혀서 11개를 같이 이자를 얹혀서 11개를 원금인 도토리 10개와 이자인 도토리 1개를 같이 갚아야 돼요 예 부동산이 채권이 부동산보다 역사가 훨씬 더 깁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원시대 선사시대부터 이미 채권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사냥을 잘하다가 내가 저기 사냥도 잘하다가 다쳤어 몸을 먹고 못살잖아 그러면 한척이 한 두세달 정도 쉬면 몸이 회복이 돼 근데 먹고만 살아야 하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아무개는 몸이 멀쩡하니까 얘가 저기 채집하고 사냥한 물건을 저기 식량을 갖다가 한 3달 동안 먹고 3달 후에 몸이 나오면 그때 다시 사냥과 저기 채집을 해가지고 어 더 갚으면 돼 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채권이 최고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저기 이게 어쩌면 금융시스템이에요 채권이 말이 채권이라니까 그냥 이자 따먹기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돈 빌려줬으면 이자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받는 개념으로 옛날에 지금은 그게 화폐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게 없었으니까 양이나 아니면 저기 박목을 하면 양 농사를 지면 저기 농산물 그리고 사냥을 하면 사냥감 이제 그거를 해서 이런 채권 채무자와 채권자가 형성이 되죠 빌려준 사람과 그걸 빌려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할 사람 이게 채권과 채무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채권자와 채무자 자체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말 이게 참고로 저도 예전에는 채권자가 뭐야 채무자가 뭐야 그냥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돈 빌린 사람 채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렵게 한자로 해가지고 채권자 채무자 하는데 우리가 채권이라는 얘기가 바로 하면 돼요 돈을 빌려줬으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 꽤 간단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아 그러면 이게 옛날 역사적으로 하면 너무나도 이게 광범위하게 너무하고 저기 거시게 해버리니까 제가 한번 어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제가 알게 채권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는 좁게 말해서 채권이지 그냥 어 옛날 사람 조선시대 때는 고리 고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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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자 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다 그냥 바로 되실 거예요 고리대금 사채업자 고리대금 없자 약서적으로 하나만 할게요 고 우리가 사채업자를 옛날 조선시대부터 고리대금 없자라고요 고리 고리대금 없자 고리 없자 고리 없자 고리 없자 고리자 뭐 이렇게 이렇게도 해요 옛날에 근데 이 고리가 어디에서 파생된 말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아마 이게 어디 사전적으로도 이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옛날에 찾아보니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딴 거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리대금 없자 고리 없자 이렇게 하잖아요 고리대금 없자 하면 막 예전에 저기 춘향일 같은 아주 선량한 일을 갖다가 저기 기생집도 팔아먹는 뭐 그런 저기 이런 나쁜 사람으로 많이 인식이 돼요 보통 어떤 집에서 아버지가 예전에 저기 하면 이런 이런 거 드라마가 옛날에는 드라마 같은 조선시대나 이럴때 드라마 보면 아버지가 노름빛에 빠지거나 술독에 빠져가지고 고리대금 없자들한테 돈을 빌려요 근데 그 고리대금 없자 돈을 못 갚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어 처음에는 부동산이나 아님 집에 있는 가축이나 물건을 먼저 당연히 이제 이자나 원금 상환 쪽으로 다 가져가요 근데 저기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집에 부동산도 없고 집도 너매집에서 얹혀 사는 거고 집도 없고 절도 없어 그럼 나중에 딸을 갔다가 끌고 가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런 사창가다 같은 데 팔아먹는 그런 이런 저기 옛날 조선시대도 꽤 많았어요 이게 고리대금 없자예요 근데 잠깐 아 뭐다 또 고리대금 없자가 일로 와버리네 이쪽으로 내가 안 빠져라 그랬는데 자 고 니 고리 없자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고리대금 없자라고 고리대금 없자 우리 이쪽 조선 쪽에서 이게 저기 채권 금리에 대한 역사를 다르게 따져 갈라는 게 틀려요 자 고리대금 없자 자 이게 단어가 어 아 이렇게 되구나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게 고리대금 없자예요 자 여기서 여기는 없자는 아들자자 논자자 사람이에요 어떤 어 업은 이제 일 이제 한문을 제가 몰라서 그 사업할 때 그 업 일업자죠 어 일이야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자 대금은 말투 돈 뭐 그냥 무슨 대금 뭐 대금은 뭐 하여튼 그냥 돈 그냥 화폐 돈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다 어떤 돈 빌린 돈이라고 이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앞에 고리대금 없자가 이게 왜 고리대금이 고리가 왜 앞에 들어가는지 이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냥 옛날부터 고리대금 없자 고리대금 없자 고리대금 없자 이게 나오니까 그냥 고리대금 없자 사채 없자 우리가 그냥 사채 없자면 이해가 돼요 현대 입장은 사채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사채 없자를 고리대금 없자라고 해요 고리 고리이자 고리없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고리라는 단어의 파생이 어떻게 나왔는지 예꼬자에다 이치리자 뭐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역사 강의할 때 고구려 구려 구리 고려 이거 뭔지 아시죠 고리 옛날에 고려라는 이름이 이게 구리라는 단어예요 예전에도 한번 역사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 옛날에 고려라는 나라가 원래 이게 저기 구리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고려가 고려라는 나라가 구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궁수 그 구리 저기 전선이 흐르는 그 구리 그 구리 그럼 옛날 그 구리를 갖다가 어 어느 그 시대적으로는 그걸 고리라고 돼요 원래 고려라는 뜻이 구리여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고려 구리 고리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제 어느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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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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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성이 좀 틀릴 뿐이지 이게 같은 거예요 고리 구리 구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고리라는 게 뭐냐면 고려라는 어 이거예요 고려라는 뜻이에요 고려 때 고려 때 대금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리냐고 어 이제 이거를 이 고리 대금에 이 고리 대금의 역사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 정변으로 가해서 무신 정권 시대가 예르잖아요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심어지가 안 했어요 어 제가 이제 채권이라는 걸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조선하고 고려의 역사적인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쪽에선 채권이 고리 대금 없자 옛날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먹고 사는 사람이 고리 대금 없자 옛날에 이게 지금은 은행이죠 채권 없자기도 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 개념이 뭔지 한번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나중에 서양에서 들어온 금융 시스템이 이제 이게 은행이랑 시스템이 들어온 거고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금융 시스템이 없을 때 요랬어요 자 이 고리가 옛날 고려라는 나라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파생이 그게 그 언어가 파생되고 왜 그 언어가 왜 이 단어가 지금까지도 왜 이게 이어진지 고리 대금 없자가 그걸 설명드릴게요 고 고리가 고리라는 뜻이 구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려하고 같은 말 구려라고도 하고 고려라 우리는 고려로 알고 있으니까 조선 이전에 부과를 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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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를 엎어버리고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는 큰 명분을 얻은 게 고리 대금 업자가 고려 그 말쯤에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서민들이 나중에 고리 대금 업자들한테 이게 그때는 고리 대금 업자가 따로 뭐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고리에게 빚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돈이라는 게 없었고 곡식 서민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흉작이면 다 굶어 죽을 순 없잖아 그러면 곡식이 많은 부자들한테 꾸어요 꾼다고 하죠 꾸어요 그럼 나중에 갚을 때 그 계약 그 계약한 만큼 이자를 내 가지고 갚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그걸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 땅 뺏겨요 땅만 뺏기냐 아니요 먼저 저기 땅 뺏기고 부동산 집 다 뺏기면 그 다음에 뭘 뺏기냐 그 다음에 그 저기 그 저기 그 다음에 딸을 뺏겨요 그럼 딸은 노비로 이제 끌려가요 뭐 노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이쁘면 이제 이렇게 저기 이런데로 가고 이제 좀 못생기고 힘 좋으면 부엌에서 이제 사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남자의 자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끌고 가요 이자를 못 갚으면 이게 고려가 망한 이게 이걸 개혁을 하려고 고려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돼요 토우 세력들이 토우의 기득권 지방에 부부들이 다 있어요 조선으로 따지면 만석군 천석군 이런 게 있잖아 옛날 고려체도 그게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그 땅들을 다 이렇게 부자 토우 세력들한테 이게 나중에 흉작이 들면 그거를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굶어죽을 수 없으니까 곡식을 빌리는데 나중에 그 이자를 감당을 못해요 올해도 흉작인데 내년에도 흉작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돈을 갚겠는데 오히려 더 빚을 져야 하는 상황에 와 이제 이게 소기업 가계 기업화와 대지주 농장의 시스템이 여기서 차이가 나네요 쉽게 하면 딱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대기업이 생산하는 것과 조그만한 구멍가게 같은 소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생산 단가가 소기업 대기업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이게 이게 다 역사하고도 어차피 다 먹고사는 문제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옛날에 정도전이 저거 할 때 사서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게 고려 말에 일반 서민들이 땅에다가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지 살았다 이런 말이 기록의 사서가 다 돼요 그 당시에 이게 이게 왜 무신정권부터 이게 이어지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역사학자들 아시는 분들은 고려 말쯤에 거의 다 일반 서민들이 다 쉽게 말하면 저기 권문세주 귀족이나 이런 저기 부자들 감 밑으로 다 노예로 노비로 다 팔려 들어가요 나중에 흉작이 되면 이제 이런 고리를 이제 돈이 아니라 곡식을 빌려 가면 이자를 쳐서 이제 곡식을 갚아야 하는데 원금 이자 저기 곡식도 못 갚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 처음에는 땅을 뺏어 가요 이자를 못 갚은 못 갚은 만큼 그럼 땅을 뺏기고 거기서 소작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저기 어떻게 보면 자기 땅이었는데 나중에 소작농이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에요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소작농에서 과도한 이제 저기 토지세를 이제 당연히 내야 겠죠 소작농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많은 토지세를 내고 세금은 세 군데되고 이제 저기 군령 예전에는 군령이라 해가지고 군대에 전쟁이 나면 군으로 평생 예비군처럼 군에 평생이 돼가지고 전쟁 때 나가는 그런 의무도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옛날 귀족들은 이제 그걸 행사를 안 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틀리죠 이걸 왜 먼저 설명을 한지 그때 무신정권 무신정권 시대에 그런 일 무신정권 시대에는 약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무신정권 시대하고 조선말 시대를 우리가 왜 이거를 역사에서는 그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보통 왕실이나 기록의 왕실이나 조종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흠집은 기록을 안 해요 역사를 사관들도 다 저기 기록권이잖아요 역사를 기록하는 입장이잖아요 자기의 자기의 허물은 기록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아마 이게 조금 어디에서 이게 전서해가지고 나와서 기록은 조금 되게 있는데 이게 고려 말 상황이 조선이 왜 저기 했는지 사람들은 저기 주강들은 먹기가 왜 힘든 상황이 됐고 왜 다 저기 조선 사이가 신분제가 굉장히 이게 뚜렷한 사이잖아요 이게 다 고려 때 이게 부터 이게 다 그게 뿌리 깊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 고려 쪽 이쪽 땅에는 그 노예란 노비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역사적으로 이게 저기 노비와 노예와 고리대금 빚 빚이죠 채권하고 채권과 저기 노예의 관계가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적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도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게는 예전에 노비가 뭐냐면 노비할 때 노예할 때 개진여자에다가 손 손모양이 합성된거에요 문자로 이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노비할 때 노가 개진여자에다가 손모양이에요 여자를 손으로 잡아오는 형상을 끌고 오는 형상이에요 이게 노비할 때 노예할 때 노에도 똑같고 노비할 때 노비에요 노 이게 개진여자가 이게 채권과 금리를 요거를 정하는데 이게 현대인적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을 같이 대비해 보면 안 보이던게 보여요 근데 현대인적이 재테크나 투자적 관점으로 채권을 보잖아요 그럼 채권의 본질이 안 보여요 이해가 되시나 이게 이해가 되시나 이게 여기서 한번 적어야 했네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일부 여기서 채권 강의를 하겠습니다